그 형답이 자수를 해? 명예회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니가 할아버지 등에 칼을 꽂아? 니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? 난 사람 아니야 회장직 포기한다고 했다며? 회장직 받아들여 안 그러면 할아버님 결심이 무색해지잖아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자 떠나지 않을 거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참아줘 그날이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